우선 좀 궁금했던 건데요. 몸에 부기가 빠질까요? 진짜 궁금하네요. 편하게 쉬고 있는데 제작진이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제 종아리를 습격했어요. 안매를 댔는데 41.5. 안마의제 기능 중에 부기를 뺀다고 해서 지금 41.5고 안마를 받고 나서 정말 약간 부기가 빠지는지 측정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지 림프 모드. 하체만 집중해서 안마하는 기능이 있어요. 아하 그렇군요. 받아봤더니 이게 집중해서 그런지 아프면서도 시원해요. 아 그래요? 시원하면서도 아프고. 이거 어쨌든 지압이 제대로 들어옵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20분간 하체 림프 집중 마사지를 받았거든요. 과연 부기가 빠졌는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다시 같은 곳 둘레를 재봤는데요. 0.5cm 감소. 그렇다면 마사지를 집중해서 받으면 부기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